여보세요? 저기 아줌마, 짜파구리 할 줄 아시죠? 짜파구리? 짜파구리라고 다송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지금 바로 물 올리시면 시간 딱 맞겠네 냉장고에 한우 체크살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넣으시고 그러면 저 캠핑장은? 완전 난리났었어요, 쌩난리 캠핑장 계곡물이 불어가지고 다들 텐트 철수하고 아수라장인데 다송이는 집에 안 간다고 울고불고 버티고 아, 아무튼 도착 즉시 짜파구리 알겠죠? 그럼 지금 거진 다 오신 건가요? 8분 후 도착으로 나오네, 네비에는? 8분 후 도착? 어, 전화 끊고 바로 물부터 올리세요, 화이팅! 짜파구리가 뭐야? 아, 그렇든, 저 모래에서 스크롸, 스킬롸, 스킬롸 스크롸, 스킬롸, 스킬롸 문장 된장 마늘을 체크를 사용할 때는 고춧가루 소W 마늘 고춧가루 와우 고춧가루 계란 간장 고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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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ration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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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고춧가루 고추 질문에 들어줘요 다음은 김치에 Il. 열, 눈빛, 고름, 닭다리, 김치, 그리고 치 크기, 고릴맛을 정리하고, 페그를 빼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